전쟁에 휘마려버린 국경마을 그곳에 특수부대 한 팀이 투입되었습니다 아군의 본대가 진격을 하기 전 적의 매복을 처리하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예상을 까마득하게 넘어버린 엄청난 숫자의 테러범들 많아도 너무 많았습니다 병력 지원 마저 불가능한 적진 한복판 완벽하게 고립되어버린 대원들 그리하여 공중폭격을 명령하게 되는 사령부 마침 준비 중이던 모누르 대위가 출동을 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망가져버린 레이더 유도장치 산속에 가려진 전장이라니 유도 미사일 타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어버린 전장 한복판 대원들 총알까지 다 써버린 그들은 최후의 순간을 준비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때 기체 손상까지 무릅쓴 저궁폭격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간신히 구할 수 있었던 대원들 덕분에 비행기는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조난된 조종사를 살리기 위해 곧바로 구조에 나서는 대원들 하지만 테러 조직 또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으니 조종사를 인질로 잡기 위해 수색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추락 지점으로 향하는 게 대원들 앞에 나타난 참혹한 현장 팀장 알파슬란 대위는 자리를 박차고 달려가버렸네요 그렇게 악당들을 제압할 수 있었던 대원들 그들 또한 한 아이의 아빠이자 가장들이었거든요 전투기 추락 지점에 도착한 대원들 하지만 조종사는 이미 사고 현장에서 멀리 벗어난 후였으니 채용당할 뻔한 현지 주민을 돕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주민의 마을로 향하게 되는 조종사 마을 촌장에게서 감사의 인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처 치료도 함께 말이죠 다음 날이 되고 조종사의 상처를 소독해주는 의사의 모습 그들에게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의사에게 몹쓸 짓을 하려던 테러범들 참다 못한 조종사가 저지하고 나선 것이죠 그런데 이때 아군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평소부터 친분이 있었던 두 사람 하지만 조종사는 귀환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집결하고 있는 테러범들의 병력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까지 위험해진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본부에게까지 올라간 상황 보고 하지만 사령부는 난색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상부의 명령을 무시 마을을 지키기로 결정하는 대원들 소수의 인원들만으로 테러범들의 본들을 저지시켜야 하는 말도 안되는 작전이 시작된 것이죠 역시나 싸움은 선방 필승 적 봉거지에 기습을 준비했던 것이죠 적이 사태를 파악하기 도전 모든 포탄에 쏟아붓는 대원들 하지만 적의 보병부대는 이미 마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대원들보다 몇 배나 많은 병력과 화력을 가지고 말이죠 거기다 뒤에서 나타난 더 많은 적분들까지 사방이 포위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방이 포위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피난 속 바로 앞까지 몰려들어온 적군들 절망적인 상황 속 자신의 모든 것을 갈아넣는 대원들 결국 모든 탄약을 소진해 버리고 마는데 마지막이 예감되는 순간 어디선가 들려오는 함성 소리 아군의 분대가 구조로 왔습니다 아군의 분대가 구조로 왔습니다 그렇게 구조될 수 있었던 대원들 사이 살아남은 대원들을 보며 안도하는 팀장 하지만 조종사는 이미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그는 총상을 입은 상황에서도 마을을 지키려 노력했던 것이죠 터키 국경마을에서 실시해 있었던 어느 군인들의 감동적인 희생 전쟁 액션 식스 솔저스였습니다 살짝 국방 홍보 느낌이 풍겼던 터키 영화 헐리우드 액션과 다른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